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이팅! 파이팅! 저희 영화는 굉장히 건강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영화는 또 건강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커플들 그리고 부부들 그리고 다 혼자 계시는 분들 다 건강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공존한 영화니까 소움도 잘 되셨어요. 영화 재밌으니까 소움도 많이 내리시죠. 재미있고 행복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유쾌하게 잘 만들었으니까요. 스트레스 확 푸시고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. 행복하게 수령할 것 같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조정석 씨, 신민아 씨의 알콩달콩한 부부 연기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리메이크 작품인데 분명히 지금 요즘 관객분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결혼 13년 차인데요. 다시 옛날 생각 추억하면서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겨울이 다가오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서 돌아갑니다. 두 주연 배우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감동적인 장면도 많고 결혼에 대한 정말 현실적인 유쾌하고 재밌네요. 보는 내내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웠습니다. 행복하고요.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너무 공감이 되고요. 제가 오래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. 정말로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예요. 부부와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. 정말 재밌습니다. 나의 사랑, 나의 신부, 파이팅!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화이팅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화이팅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화이팅 화이팅입니다